저 뒤에 계신 여인은 누구신가? 박숙이 처소의 나인입니다. 내일 문한대 대비마마께 올릴 차를 당장 가져오라 하시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너는 누구신가? 박숙이는 어디 있느냐? 어디에 숨졌느냐? 박숙이는 풍조현에 계십니다. 어찌 예서 찾습니까? 각설아! 둘이서 무슨 수장을 부리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지는 조숙이의 나인입니다. 뭐라? 숙이 심부름으로 체육당에 갔다가 이분께서 도와달라 하셔서 같이 나온 것뿐입니다. 정말입니다. 네 앞에서 거짓을 구하는 게야! 공장 사실대로 말하라. 박숙이는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인지 설명은 추가도 모르겠습니다. 내 얘기야! 상승! 상승! 라인을 데리고 가시오.